오늘은 두 가지 피자빵을 만드는 중이에요. 하나는 피자 토마토하고 마늘 넣고 양파랑 같이 볶아가지고 이렇게 피자 소스를 만든 다음에 그걸 발라줘서 여기다 이렇게 치즈를 듬뿍 얹어서 굽는 방법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버터에다가 바른 빵 위에다가 이것은 샐러드를 만들어 놓은 샐러드를 듬뿍 얹고 그 위에다 피자를 갖다 얹은 거예요. 아직 피자 치즈를 얹지 않는 빵이에요. 이건 아직 치즈 얹지 않는 거고 이건 치즈를 얹어서 굽는 거예요. 이게 녹아서 이제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피자 소스를 발라서 그 위에다가 파프리카를 얹고 이렇게 치즈를 얹고 이것은 그냥 샐러드를 위해서 얹고 버터에 굽은 빵 위에다가 이렇게 파프리카를 얹고 치즈를 이렇게 얹어서 굽는 거 두 가지 방법인데 맛은 엄청 달라요. 이건 피자 맛이 나고 이건 또 이건 나름대로 굉장히 토피물이 풍부해 가지고 영양이 좋은 그런 간식이 되겠죠.